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될 예정입니다.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강남 유흥업소 마약사건 관련 입건된 권 씨에 대해 다음 주 중에 불송치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권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, 시약검사와 손발톱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